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 주시면 전무가 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행보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을 엇갈리게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삼청당 제약 호재가 제약바이오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제약바이오의 온기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투데이 양경 원픽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증시의 핫이슈와 함께 연속성 있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양경 원픽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탄력도가 좋았던 하루 투데이 양경 원픽은 제2의 알테오잔 등쟁입니다. 삼청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의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알테오젠, 삼청당 제약 등 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제약바이오주로 수급이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투데이 양경 원픽 제2의 알테오젠 등장,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삼청당 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유럽 독점 공급 소식에 제약바이오주가 전체가 좀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먼저 삼청당 제약의 이번 계약의 시사점, 그리고 파급 효과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연매출이 13조 원에 달하는 블랙포스터급 시신작이죠.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특허 만료가 미국은 올해 6월경, 그리고 유럽은 내년 6월경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난주에 유럽 9개국에 공급 계약을 하는 그것도 총 매출의 55%라는 다소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금일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 앞서서 작년 11월에도 유럽 5개국에 하면서 총 유럽만 14개국에 일단 먼저 본 계약 체결을 이런 한 상황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나라랑 캐나다, 일본은 기존에 계약을 했고요. 이것들이 올해 연말부터는 일정 부분 매출로 직접 숫자로 찍힐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번에 계약한 유럽은 내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본 계약 체결 이전인데요. 특허는 가장 빠르게 만료가 되는 부분인 만큼 미국과의 본 계약도 기대가 된다는 것들이고 또 이보다도 프랑스라든지 다른 동유럽은 아직도 계약이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나라, 시장은 작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좀 파급적으로 도미노처럼 이런 본 계약이 좀 더 줄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의 55%라는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일단 캐나다와 일본은 이미 계약을 했고 이번에 유럽 계약을 했죠. 거기에 가장 큰 시장, 미국의 계약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큰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3천당 제약에 제2의 알테오젠으로 등극할 만큼 좀 렐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알테오젠 역시도 그의 키트루다와 아주 긍정적인 계약 어떻게 보면 좀 갑의 위치에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처럼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3천당 제약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또 향후에 주목할 부분들이 경구용 인슐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상인 글로벌 임상 아직은 일상 정도의 진입 정도겠지만 그런 것들도 기대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인슐린 시장은 글로벌 50조에 달하는 아주 큰 시장이고 거기에 경구용이라는 이런 파격적인 이런 편하게 환자가 취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만큼 이런 관련된 임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도 이 회사의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적으로 50조 원 규모의 경구용 인슐린 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드러기 약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가 유럽에서 허가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주가 오늘 강부하권에서 마감하면서 큰 영향은 없었는데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오늘 좋은 뉴스겠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지수가 대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 졸레어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체 매출이 한 5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작은 그런 약은 아니고 또 셀트리온이 가장 먼저 선점을 하면서 퍼스무버로서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삼탄산제약이 이러한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셀트리온도 관련된 시밀러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선점은 좀 뺏겼다라는 것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이제 레미쉬마라든지 호주마 같은 과거 이제 2020년 이전에 했었던 약들 계속해서 점위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밀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도 판매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그런 진펜트라라는 약 그리고 유플라이마, 베그제마와 같은 이런 또 새로운 시밀러들이 올해 또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세가 되고 오늘 나왔었던 이런 약들도 최종적인 판매가까지 취득이 된다면 졸리아는 내년도 본격적인 매출이 반향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 기대할 수 있는 대표 바이오 시밀러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비록 셀트리온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오늘 삼천당 제약의 호재로 바이오 시밀러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린 하루였습니다. 바이오주의 랠리에서 HLB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신약 허가를 앞둔 점에서 주목도가 더욱 커졌습니다. HLB 그룹주의 탄력도 점점 더 높은 강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바이오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런데 좀처럼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HLB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하는 것은 미국 신약 허가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약과 병용치료를 하면서 간암치료제, 1차 치료제로서의 이런 신약 허가가 오는 5월 16일 이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묻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허가 된다면 상당히 큰 반향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1차 치료제로서 시장 점위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이 로슈의 제품인데요. 재작년에 로슈가 전체 시장에서 75% 점위를 차지하다가 작년에 50%로 줄었어요. 이유가 부작용이 많이 있다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HLB의 약은 생존률도 높고 또 부작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종 허가 시 충분히 시장 점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HLB가 관련해서 전체 상장 주식 수가 총 9개가 있는데 요즘에 상당히 다들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물론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HLB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을 늘리면서 더 큰 주가 반향이 있었는데 반면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전체 주식 수의 10%에 달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신고가를 좀 갱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HLB 사이언스가 거래가 일 거래가 5만 주가 안 되는 그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다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HLB 그룹주 전반적인 이런 포모 현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좋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항상 경험을 받듯이 다른 것들도 이런 현상이 일정 부분 지속되다가 갑자기 조금 많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도 많이 우리가 견제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해두면서 아직은 내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들까지 같이 마음속에 가져가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가남치료제 리보세라님 얘기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고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 추이는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삼천당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HLB까지 다양하게 짚어보고 있는데 3월부터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4월 미국 암학회 일정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긍정적 시각으로 유지해도 좋을지 또 이사님이 꼽으시는 제2의 알테오젠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아까 학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4월에 암학회 관련해서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부각될 여지가 있겠고요. 제가 쭉 보니까 1년에 이런 주요 학회가 바이오 관련된 학교가 한 24개 정도가 있어요. 월 평균 2번 정도가 있죠. 6월에만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이렇게 국한에서 가진 말자라는 말씀도 첨언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는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나 삼천대항제약처럼 갑자기 퀀텀 점프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투벅투벅 그래도 제각기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TPAM을 준비를 했습니다. STPA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또 한 번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CDMO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법안을 입법을 빠르게 통과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호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한 견지는 계속해서 더는 오히려 강해지면 강해졌지 또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한 번 제논의 이벤트 스타트에 긍정적인 임상 소식과 함께 한 번 20% 이상 급등을 한 바 있었는데요. 그 후에 차곡차곡 매물 소화 과정을 일부 좀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 번 일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관련된 3사가 세계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재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강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벤트 스타트 관련해서는 아마도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 한 600억 내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도 임상 3상하고 있는 회사가 3개 또 이제 이상도 4개씩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의 이런 임상 결과에 따라서 고객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에이즈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 임상, 2상 진행 중인데 올 한 7월경에 임상이 종료가 되고 아마 올 연말기에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회사도 기본적으로 에이즈가 요즘에는 거의 만성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률이 상당히 긴데 실현는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성을 조금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기대가 돼서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스티팜이 제로 내 이메텔 스타트의 원료를 공급 중인 회사죠. 하반기 매출이 인식된다는 점까지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투데이 환경 원픽 제2의 알테오젠 등장을 주제로 3천당 제약을 시작으로 거센 훈풍이 불어온 제약 바이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김성준 이사님의 탑픽 에스티팜까지 만나봤는데요. 제약 바이오의 화려한 날갯짓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화려한 날갯짓이 불어온 제약 바이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시간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무가 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투자자산 비중,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첫 시간은 김철수 A님께서 포트를 보내주셨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6억 원이고요 국내 주식은 25% 그리고 해외 주식은 25%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50%고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카카오 등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좀 다소 공격적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TMF가 해외 주식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봤고요 김철수 A님의 포트를 보면 국내 주식은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인 성향이 짙어 보이는데 해외 주식은 좀 레버리지 상품에 비중을 크게 실어서 공격적인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80점 그리고 김병수 피비께서는 70점을 주셨는데요 강준혁 파트너는 80점 다소 좀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셨고 나머지 좀 모자라는 20점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보셨을까요? 80점이면 우인데 그러면 높은 점수는 아니죠 그래도 양호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랭크님은 우 정도만 받아도 높은 점수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볼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간다 그리고 자산이 6억 정도가 일단 되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적합한 자산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경기순환 투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국 주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5만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한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자산 자체가 대부분 레버리지를 보통 사용하는 부분인데 보통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주로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버리지가 들어가면 시장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을 그대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량주 중심으로 해서 경기순환 주식을 하셨다면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크게 20점 정도 깎아봤습니다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한국 주식 100점을 주셨고 해외 쪽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병수 pv께서는 강준영 파트너보다 조금 낮은 70점을 주셨어요 특별히 아쉽게 보시는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70점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민대요? 다음 주부터는 점수를 다시 맞출 수 있도록 종목을 말씀드리면 다 국내 주식 종목들은 지금 투자자 김철수 A님의 성향에 맞춰서 대형주로 잘 나눠져 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중한 30%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수익 실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TMF를 조금 보면서 해외 주식 쪽에서는 조금 과하게 세게 투자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중기체 3배 레버리지인데 아마도 이때 66달러 선인 걸 보면 아마 올해 초나 연말쯤에 아마 투자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3배 레버리지 투자 시점은 조금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광준영 파트너 그리고 김병수 비비님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일단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실제 보니까 체격이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품체만큼 좀 넉넉한 점수 기대해 볼게요 제가요 먼저 이 방송 전에 김철수 A님을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미리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면서 정말 생생감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정상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평소 투자 성향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종목 선별 기준이 10년 지속 가능한 기업 그리고 대량 거래가 가능한 대기업 중심으로 고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매 원칙은 손절 없이 수익 전환까지 무조건 홀딩이라고 하시는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김철수 A님 같은 경우는 손절 없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될 때까지 무조건 홀딩 전략을 쓰신다고 하는데 강준영 파트너께서 볼 때 포트 종목들이 이렇게 플러스 될 때까지 무조건 홀딩해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인가요? 대부분은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핫한 게 오늘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 핫한데 이분들은 왜 포트가 이러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지금 안 좋은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을 타고 가는 종목분들은 겨울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의 투자는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 조금 애매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경기 순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세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고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약해 보여도 항상 같은 비중으로 타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처음에 이분이 손절 없이 수익 전환까지는 홀딩하겠다는 전략 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을 때 10년 지속 가능한 기업 그리고 대량 거리가 가능한 대기업 이랬잖아요 이래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왜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투자는 경기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경기 순환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3, 4년 정도의 사이클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투자의 주기 자체는 2에서 3년 정도를 일단 보신 게 맞고요 2에서 3년 내에 종목이 50%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팔겠다라는 그런 기준도 하나 잡고 가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리고 펀드멘털 종목을 보실 때는 기술적 분석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개가 조금 섞여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포트폴리오에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손절 없이 그냥 뿌리스나면 팔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한 50% 이상 수익이 나으면 팔겠다 이렇게 바꿔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50% 정도는 좀 바꿔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병수 피비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우리 김철수 A님 종목 선별기준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대적인 흐름이 좀 잘 맞춰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2차전지 반도체 자율주행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시향하고 좀 볼 때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아마 고객께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반도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쪽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테슬라를 자율주행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 시장은 확실한 주도주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종목형 장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바이오 쪽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주도주가 또는 지난달 또는 작년 연말처럼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가 확실하게 시장을 이끄는 장은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김철수 A님께서도 아마 일시적인 손실은 조금 감내할 필요가 있고 아마 마음의 준비는 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잦은 교체보다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반도체와 2차전지와 그리고 자율주행 쪽 종목들을 정확히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포트를 작게 좀 교체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현 시황과 적합한 종목을 담고 있느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김철수 A님께 포트 종목 중에 어떤 점이 좀 궁금한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기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흐름 그리고 미국 주식인 TMF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 꼭 의견이 듣고 싶다 이렇게 꼭 부탁을 하셨는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 보면 매수가가 14만 2천 원대입니다 현재 16% 마이너스 기록 중인데 최근 12만 원대에서 그래도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철수 A님의 원칙대로 플러스까지 무조건 홀딩해도 좋을지 강준혁 파트너께서 보실 때 SK이노베이션의 중기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SK이노베이션은 뭐에서 먹고 사나 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데 해외에서 기름을 들여와서 거기다가 레버리지를 붙여가지고 팔아야지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기름값은 언제 오른가? 기름값은 중국 경기가 돌기 시작을 하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의 지표들이 조금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의 본업이 일단 저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중국 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로 봤을 때 석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만 살아나면 석유 유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를 자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 신재생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석유 정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곧 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기차 가격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봐도 비쌉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이 일단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일단 감안을 해보자면 그렇게 쉽게 석유 가격이 꺾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SK이노베이션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석유는 보통 파기 시작을 하면 보통 공사가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뒤면 소규보다는 신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급자들도 요즘 개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한번 튀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SK이노베이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2차전제 같은 경우에도 SK1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을 해서 저는 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분의 포트는 지금의 시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이 3월이잖아요 봄이에요 봄의 시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봄의 시황에서는 봄에는 꽃이 언제 피니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건데 여름에는 해운대로 놀러 갈 거니 해수욕을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질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름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이 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움직임을 보면서 흐름을 체크하되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인 TMF를 꽤 큰 비중으로 담고 계신데요 미국 장기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현재 19%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데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일지 이게 또 궁금하다고 두 번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김병수 pb께서 보시기에는 국채 금리 하락 시점 언제쯤으로 좀 전망이 될까요? 국채 금리 하락 시점도 미국 시장 금리 하락 시점을 맞추는 거는 좀 어렵지만 기사들을 좀 살펴본다면 아마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TMF를 매수했던 시점이 올해 3월에 금리 인하가 개시된다라는 작년에 장밋빛 전망을 보시고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66달러 수준이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3월에 금리 인하는 90% 이상이었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넘어갔고 특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비둘기파적인 전망이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거고 올해 한 차례가 될 거다라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위원회 총재의 발언까지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금리 하락 기대감에 관심이 몰렸으나 금리 인하가 아직 되지 않은 게 첫 번째고 빨라야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라고 말하는 건 9월 이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빨라야 6월 이후 늦으면 하반기에 한 차례 그리고 다시 25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3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표현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 ETF 상품인데 그거에 따라서 투자가 조금 투자가 이르지 않았나 물론 금리 인하는 분명히 될 거지만 그걸 베팅해서 3배짜리 ETF에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빠르게 투자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 두 분이 의견을 각각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참견 어떤 참견을 해주실지 보겠습니다 지금 김철수 회의님 아마 TV로 지금 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강준영 파트너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회의님이 이제 성향이 무조건 홀딩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손절하지 않고 수익 전환될 때까지 홀딩을 좀 하는데 현재 손절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종목에서 국내 주식에서는 손절할 종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요 어쨌든 카카오라든지 카카오가 이번 정권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절의 타이밍이라든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미국 국채 중기 국채에 투자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테슬라 이것도 레버리지를 이용했던 그러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레버리지 이용하신 게 주변의 어떤 얘기를 듣고 기가 조금 팔랑거리셔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좀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미국의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그냥 S&P500을 따라가는 그런 ETF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미국의 보통주의 투자를 하신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내 주식에는 굳이 손절할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네 국내 종목 중에는 손절할 건 없고 이대로 그냥 홀딩 전략 지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병수 PV 얘기 들어볼게요 현재 손절하더라도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종목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손절 하나 꼭 골라야 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는 나쁘진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걸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손절이라고 하는 게 수익률이 많이 나빠져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매도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항공 정도를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한 16조에서 어떻게 보면 창립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객사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외부 요인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낮았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 합격 이슈라든지 오너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한 종목을 조금 골라본다면 대한항공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병수 PV께서는 대한항공을 현대 모비스로 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런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전체 종목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철수 A님이 자신의 투자 원칙대로 플러스가 될 때까지 좀 홀딩에도 좋은 종목들로만 잘 담은 것 같은데요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8만 전자로 오늘 앞두고 다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방금 말씀하실 때 숨고르기라고 하셨는데 숨고르고 난 다음에 달리겠죠? 그렇죠 숨고르고 난 다음에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뷰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단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냐 아니면 엔비디아냐 후발 주자인 AMD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원래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핸셋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림이 원래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숨고르고 난 다음에 10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한번 원래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전자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김병수 피비께서는 SK이노베이션의 수익 전환 후 매도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매수가 대비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면 좋을까요? 가격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들 중에 SK이노베이션도 어떻게 보면 SK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조금 관련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자동차 쪽 또는 자율주행 쪽 쪽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 종목을 매도하시고 다른 현대모비수를 사십시오 이런 말씀보다는 포트폴리오 쪽에서 말씀하실 때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쪽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그 아래쪽에 자동차 부품주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이라든지 해서 외부적인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2차전지를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종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종목은 대부분 두 분 다 홀딩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의뢰해 주신 분께서 그래도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신의 원칙에 맞다면 잘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마지막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포트 최종 참견 보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는 뚝심 있게 끌고 가시길 이렇게 해주셨고요 홀딩, 홀딩, 홀딩 의견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자 그리고 김병수 PV 보겠습니다 김병수 PV는 홀딩 그리고 교체 현대모비스 대한항공은 현대모비스로 하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참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김철수 A님께서 방송으로 함께 보고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강준혁 파트너부터 전략 팁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중을 맞추십시오 비중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종목은 같은 비중으로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맞추는 게 더 좋겠다라는 꿀팁까지 주셨고 김병수 PV께서는 어떤 팁 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 주식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국내 주식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교과서적인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업종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잘 맞는 종목들을 고르실 수 있다면 업종 상황만 좀 좋아지면 분명히 플러스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 A님 오늘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마 생방송으로 지금 아주 주의깊게 보고 계셨을 텐데요 두 분 포트에 참견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부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에 참견 이렇게 오늘처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화면에 메일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 참견 메일은요 매일 24시간 메일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종목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위주로 짚어보면 하나오션과 동성케미컬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장 마감 후 수주공시를 냈습니다 LNG 운반전 운반선 8척을 수주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2조 4천억 규모의 수주공시를 알리면서 시가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이 시각 현재 4%대 강세를 보이면서 3만 1,2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성케미컬 역시 윗고리를 달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10% 강세를 마감을 했었는데요 시가 내에서 거래량 가장 강하게 실리면서 이 시각 현재 4.7%, 4.7% 강세에 5,3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평화산업이 6%대 강세를 보이면서 1,270선 지나고 있고요 또 새우 글로벌 역시 2.7%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에 다닐까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죠 CNH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 시각 현재 상한가가 풀린 모습이 있고요 이 시각 현재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진TS가 9%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본출하고 있네요 2,920선 지나가고 있고요 벨로크가 7.9%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정 섹터가 강하다기보다는 거래량 없이 실리는 거 없이 수후죽순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락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에 다닐까 코스피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코는 지금 현재 3.8%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미비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국제약품이 2%대 약세 연직약품도 1.3%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신풍제약도 1.9% 내림세를 보이면서 17,9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각 시간에 다닐까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규장에서 강했던 바이오나 사류 섹터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누브가 3%대 약세, J2K 바이오가 2.6%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딤 EMF가 오늘 18% 강세를 보였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죠 최대 주주 추가 매수 소식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2.4%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무기술이 1%, 석경AT가 오늘 1.7% 내리면서 6만 3,2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톡에서 김성준 타울투자증권 이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에는 필에너지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필에너지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나무기술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나무기술은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나섰는데요 시간 내에서도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죠 내일장까지 모멘텀을 조금 지켜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필에너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2차전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좀 주춤한 틈을 타서 나름의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 STI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차전지 장비업체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수주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2차전지에서는 전고체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와 관련돼서 스태킹 장비를 신제품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전고체 관련주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마찬가지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장비도 신규로 또 이제 진입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탄탄한 수주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일단 오늘 비록 좀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시간 내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전고체 관련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는 필에너지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확인합니다 3위에는 미래생명자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곡물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오늘 오후 들어서 사료주들이 급등했었죠 이에 정규장에서는 13%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 내에서도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체크해 보시죠 2위는 비올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비올을 필두로 미용기기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바이오주들 흠풍에 더불어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 업체들 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전반적인 추강세는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비올이 탄탄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마이크로 니들 RF 장비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특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합의금이 2분기부터 들어올 정도 이 얘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 더 유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국내 업체와의 이런 경제 경계 없이 북미 지역에서의 그런 시장 점위를 계속 키울 수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중국과도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고 또 브라질까지도 올해 또 새로운 시장으로서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미용기기 안에서도 가장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되고 있고 충분히 조정받은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대 가능한 그런 회사로서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북미 더 나아가서 중국 이슈까지 고려했을 때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보겠습니다 1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조금 전 시각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오션이 장 마감 후 수주 공시를 알렸습니다 2조 4천억 규모의 LNG 운반선 8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장까지 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중 갈등과 함께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고 특히나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공격적인 그런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 다소 주춤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카타르의 2차 프로젝트가 발주가 시작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ATD 현대중공업까지도 같이 동반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왜냐하면 카타르가 여기에 발주를 했다면 다른 업체도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는 쪽에서 본다면 조선주 전반적인 훈풍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LNG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나름의 선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장은 조선주 전반적인 강세에 한번 같이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수주공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섹터 내일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조언까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다닐까?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원픽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을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 CJ 그리고 김병수 PV는 현대로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강준혁 파트너 내일장 원어원 CJ입니다 원픽으로 CJ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CJ의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성장이 굉장히 조금 강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CJ의 올리브영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이 올리브영이 CJ 전체의 판도를 조금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CJ의 원픽 포인트로 CJ 올리브영에 거는 기대를 또 끌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 월드투어를 우리 서울에서 했었잖아요 하면서 이제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선수들만큼 또 화제가 된 게 가족분들이 그 올리브영 가서 단체로 또 쇼핑도 하시고 사진도 또 예쁘게 찍으셨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올리브영이 어느 정도 성장을 기대가 될지 성장 스토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왔는 그런 부분이 일단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면세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이제 개별 관광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백화점에 어떤 면세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전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라든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도도 높은 걸로 보이고 이런 화장품을 사는 통로로 외국인들은 이제 올리브영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로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명동에 나가서 이제 거기 올리브영에 가시면 물건 하나 사는데 거의 한 시간 가격입니다 그 정도로 줄을 많이 써야 되고요 현재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하고 만약에 아무리 지를 비교를 한다면 이건 비교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미 아무리 지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의 경우에도 미용 부분에 지금 매출액이 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요 CJ의 올리브영 경우에는 3조 후반대를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화장품 회사들을 비교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그 수준 자체를 굉장히 지금 뛰어넘고 있고 올해는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CJ의 여타 자회사들도 실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CJ의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좀 다소 조정이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바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바로 공략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신고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작은 박스권 보였던 부분에 이제 신고가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탈피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CJ의 올리브영도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고 CJ의 주가도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초기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손절 가격은 한 10만 6천 원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 27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18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일단 18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김병수 pb는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포인트부터 어떤 거를 좀 살펴볼까요? 네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폴란드향 K2 전차 호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GTX C 노선 또는 A 노선 그리고 철도 차량과 함께 대전 지하철 2호선에 수소전기 트램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방산 외에도 아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로템이 3월 중심부터 다시 이제 고개를 들면서 현재 탄력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우리가 따라가 볼까요? 네 2023년 방산 3사가 이제 생산이 7조 원을 육박하고 현대로템은 거기에 가동률도 100%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 실적도 1조 3천억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4천억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도 보이게 됐는데 이것까지는 이제 폴란드 쪽 전투이라든지 K2 전차가 수출이 잘 돼서 이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GTX C 차량에 대해서 5천억 가량의 계약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의 한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GTX A 노선에 납품 수주가 성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투 관련해서 GTX 쪽 수혜도 충분히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소 전기 트램에 대한 상용화가 있는데 사업비 한 400억 정도를 가지고 한 2,500km 지금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아마 실생활 나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지금 장거리 주행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조 4천억 규모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6월에 발주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소 전기 트램으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쪽에 현대로템이 이미 수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로템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어서 지금까지 작년에는 방산이 굉장히 잘했고 올해에는 철도와 함께 수소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좀 더 추가를 해주십시오 주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3만 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게는 한 3만 5천 원 선을 넘는다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아마 그래도 여름이 넘어갔을 때 주가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초반대 선에서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4만 원까지 좀 긴 호흡으로 보자 강준혁 파트너 오늘 CJ 그리고 김병수 PB는 현대로템을 내일장 원원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강준혁 왕원의 파트너 그리고 김병수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PB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주말 사이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에 나섰지만 오후 들어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사계지수가 0.7%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3천 포인트는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천전히 1% 넘는 낙폭을 그려내면서 94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항생지수는 이 시각 현재 약부학권에서 강부학권으로 전환해서 16,5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경 간의 데이터 전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는 안보를 이유로 해외 투자자들을 과도하게 올가멘단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 내에 개인 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규적으로 인해 이제 해외 쇼핑이나 선적, 지불, 비자 처리 등의 업무에서는 더 이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인 중요 데이터가 구체적인 걸 어떤 게 의미하는지 명시되지 않아서 중국 법규 특유의 모호성은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향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데이 향경 코리아 마켓 여러분들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